연구실. 와인 창고는 언제 가볼 수 있는 거야? 와인 창고가 여기도 어둡나봐. 애가 막 힘들어하는데 아 불켰잖아. 왜 이래. 됐지? 불켰으면 피곤하구만 뭐 많이 쇠약해졌다니깐 뭐 가보자. 내가 너무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어흥 소리가 나는 거지. 왜 그러죠? 여러분 일 잘 못하겠다. 자 가보자 아우 들어와 아이 술이 너무 취했는데 똑바로 쓰지를 못해 얘가 어이 다 왔다 왔다. 템 눌러봐 자 하고 괴물을 만나기도 전에 죽겠다 이러면 와인 창고? 와인 창고 얘기는 어 뭐야 연금술 실험을 시작해서 괴물들이 탄생했다 이거야 적색 동강이 더 필요해 여기가 실험실이었나본데 여기서 연금술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연금술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둡다 지금 한 뒤져봐야돼 먹을게 있나 없나 아 있어 있어 야 치워봐 뭔 개드립이여 여기 그렇게 개드립이 써있었다고? 아이 개드립 치고 있네 누가 그런 얘기 물어봤어 내놔 그냥 틴다박스 아이 닫어 틴다박스 하나 나왔으면 뭐 잘 나온거지 뭐 가자 어이구 어머 왜이래 어머 왜 빨개 정육점이니? 정육점 분위기가 불신 백정이 또 뭐 어흥 하는거 아니야? 어흥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가보자 여기 이게 다인가요? 종이만 읽고 오면 끝인가요? 여기 고맙은데 어 영도님 오셨군요 자 꼬님 반갑습니다 유니크님 반갑습니다 이동주님 아이러브 써님이시죠 승토레이님 네 반갑습니다 에로티엘님 한대바질래님 보리님 원이터링유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인터넷이 끊겼어 내가 패서로 바꿔야지 내가 패스 열어봐 와인참고 그래 열어 쓰라고 부근 부근 아 고원님은 고추참치 고추참치 부를만한 상황이 안 나왔어요 고추참치를 부르고 싶지만 저도 고추참치 고추참치 생뚱맞게 생뚱맞게 고추참치를 또 부르면 공포게임에도 고추참치 부르고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을까요? 흠 그래서 불러보자 기억이 돌았나봐 고추코내 를 만든 사람이 교주지 어떻게 내가 교주가 되나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노래 음악이야 그거 뭐 쿵 소리 났는데 뭔 쿵 소리가 났지 열어봐 뭐 떨어져 있다 약품이다 플라믹이 뭐야 어 콩하고 맞았어 이게 썰렁하네 냉장고를 열어봐라 고추천치 꺼내 먹어라 이 정도면 됐나 콩하고 맞았어 귀엽게 위에 있던 와인 술통인지 모르겠지만 콩하고 맞았어요 아우 귀엽게 아직까지 뭐 무서울 건 없네요 이게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산건데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외국인 있잖아요 되게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래갖고 그게 재밌어 보여서 오 이게 기름통이야? 오 좋다 거기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또 갇혔어 야 지독하다 이게 뭐 이렇게 전기톱이 있고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여기에 뭘 채워 넣어 이거 들어서 자 어때 야이씨 다 던져버리겠다 살짝 피곤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자 위에서 꽁 하고 떨어져서 엉 하고 엘렐레 엘렐레 빵개가 된 엘렐레 엘레리 꼴레리가 된 상황 동안 진짜 나 다 던져버리겠다 이거 더 괴물한테 던지면 괴물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연금술 괴물이라 좀 틀린가 이거 봐 또 난 막혔어 아 이거 무식하게 이 메테오를 옮기 옮기 옮기는 거였군요 어우 징그럽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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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좋네 얘가 얘가 뭐 그런 애가 아니네 어머 어머 얘 괴물하고 싸울 수 있겠다 이 정도 힘이면 장사인데 이 정도면 어머 어머 이 돌 짱돌 이거 아 나도 못둘게 딱 봐도 70kg는 돼 보이는데 70,80kg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크기면 자 이런 거 잘못 들면 허리가 나가죠 어 네 어 땡겨 봐 어 자 난 노동이 좋다 왜냐고 공화전 tv에 라이즈 오브 나이트메어를 보았다면 당신이 어 공포와 노동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합될 수 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자 인터넷 연재도 시작됐고요 라이즈 오브 나이트메어 안 보인다 아무것도 자 가볼까 뭐가 있나 내꺼당 적동석 적동석은 뭐야 적동석 채워봐 채워봐 귀신은 아까 잠깐 슬쩍 엉덩이만 보여주고 섹시하게 엉덩이만 살짝 찰지지 이러고 자랑한 다음에 사라졌어요 좀 찰지게 생겼더라고요 엉덩이가 괴물이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이 심리 어린이의 심리죠 나이 먹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켜봐 난장판 때문에 피해를 본 이 상황 이 두 개 얻었으면 다 얻은 건가요? 방이 또 있어 잠겨있대 왜 잠긴 거죠? 아 기름 또 채울까요? 가기 전에 기름 또 채우는 것도 괜찮겠다 저기 있어? 아 이 아래 괴물 하나 있나봐요 어머 무서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어머 꺼봐 꺼봐 뭐야 뭐가 떠 있었는데 여기 어머머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해 아프려고 그랬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거야 어렸을 때 뭐 A형 간염주사를 못 맞았어 B형을 못 맞았어 아이 나 이 아이 왜 이렇게 자주 아프니 석황은 또 뭐야 이거 세 개 얻었으면 다 얻은 거네 그럼 석황 이렇게 보통 세 개를 얻게 하더라고요 네 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나올 것 같아 괴물이 무서워 시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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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누가 놔뒀군요 짜증나게 이리 가라는 거네 이제 잠시만 여기 탐색을 못했는데 먹을 게 더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봐 있잖아 먹을 게 있단 말이야 어머 뭐야 어머 지하실이라 어둡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스트라이크 자 저기 이제 나오나봐요 괴물이 적이 아니지 나를 맴매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저항을 못한다며요 주웠다 아편도 주웠어요 아편도 아편도 주웠어요 아편도 아편를 사용해서 체력을 회복하라고? 뭐가 있는데? 어디 있다 괴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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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 괴물이 왜 왔지 여길 한 잔 하러 갔나? 따라가 보자 오 어디야 발.. 발자국 소리 나는데? 으아하하하하 무섭다 오 발자국 소리 난다 나무통 들어서 던질 수 있는데 근데 발자국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아이 뭐야 이거 뭐 이 새끼 발자국 소리가 났다 안났다 하지 가자 그냥 우선 얻을거 다 얻은거 아니야? 썰렁하다 내 뒤에 있다고? 어머 내 뒤에 내 기타가 있다 내 기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젠장 기타가 이제 벌썩 일어서면 그때는 제가 조금 놀라겠습니다 여기서 저거 하는거였나? 연구실에서 모니터 앞에? 모니터 앞은 벽이에요 여기가 지하실이여가지고 벽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 뭐야 여기 여기 언제 왔었지 내가? 왔었나? 이제 어디로 가는거죠? 연금술 여기 연금술 하던데 맞아 연금술 연금술 바로와서 진다 박스 주었다 이렇게 두근거려? 괴물이 오나? 여기? 어 기름통 큰거다 기름통 어 뭐야 여기 돌리나봐 어 찾아왔어 찾아왔어 4종? 4종이 맞나? 4종이 있었어요? 3종밖에 안찾아왔죠 할라민 적동석 석황 기름 화학용이 어 들어갔어 근데 3개 3개 밖에 없어요 아 조금 인터페이스가 좀 편하진 않네요 이게 그런 방법은 없대 야 냉정한데 아 여기다 하나 그래 그래 둘 하나 더 찾아와야 돼 아이 귀찮아 3개 뭐야 뭐야 왜왜왜왜 우르릉 꽝꽝할게 뭐있어 지금 아까 거기 와인창고에 다시 가야된다는 얘기잖아 뭐 있다 먹어 인마 먹으라고 아 못먹을걸 또 졌네 또 그쵸 오 빨개졌어 데이즈는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안할 것 같구요 데이즈는 나중에 따로 편성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데이즈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복마전 데이즈 게시판이 있거든요 데이즈 게시판에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못 나간대 나갈 수도 없대 그럼 나머지 진짜 오줌인가 쉬어야 되나 내가 야 그건 아니겠죠 그럼 제대로 한 거 맞단 얘기인데 약품이 저 안에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이게 저기 여기가 무너질 거면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세 개밖에 없다는 게 어 너무 멀쩡 응 누가 막 떠드는 소리도 나는데요 그렇게 떠들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야 세 개밖에 못 찾았어 올라가보자 아 되나 안되나 안된다 냉장고를 열어버러 주차지 꺼내먹어라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런 그지같은 이아유 어디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설마 뭐야 여기 거적대기 같은 게 있다 괴물 있나본데 여기 시체를 막 먹었나봐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가슴이 파열된 거 같아 아 정육점인가 보다 여기가 아 정육점인가 보다 여기가 야 무섭다 분위기 네 괴리의 전당 소속자다 2년 전 안 들어 보는 상황으로 방안 받아두기 아 아 리페이하게 되었다 뭔 말이야 구시하기 시작하 뭔지 잘 모르겠다 자 다 찾았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겠다 기름을 좀 아끼자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어 잊지마라 공화전TV는 언제나 행복하다는 거 자 제가 행복한 이유 뭐 때문이겠습니까 자 벗자 아 어두워서 바지를 벗 벗 벗 벗 벗 벗 벗 어마어마 보이면 안 되지 바지 벗는 모습이 어두워서 뭐 보일까 자 조심해서 살짝쿵 네 하이 실종 됐다 가자 어머나 이게 뭐야 똥이다 어머나 아 이거 더럽다 아 이거 더러워 아퍼 이게 자 시작하자마자 연금술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난감하게 뭐 연금술 하고 있어 이리 가자 아 여기 뛰면 아퍼 아프더라고요 명 아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쓰읍 불편하네요 이런식의 게임 전개 참탁치가 않아 야 작고 귀신이 작고 귀신이 작고 귀신이 과학용기 뿅 뿅 뿅 뿅 어머나 어머나 왜이래 왜이래 뿅 이제 냉장고 냉장고를 열어볼 시간 어찌 참치가 나오느냐 아니면 뭐가 떼느냐 돌려봐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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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붙었어요 있을 때 잘해 자 물을 지피면 어떻게 되는거죠 여기에 뭐 정제에 대해서 뭐가 나오나본데 섞여서 냉장고 냉장고 를 어구 다 돌려야돼 또 열어봐라 다 돌리래 웃긴다 이게 그냥 편하게 하게 해줘 어구 취했어 어우 쭈욱 빨아들였어 어이 좋다 이게 뭐야겠네 산 아 여기다 뿌려 산 산이 담긴 그릇을 어떻게 해야돼 또 막혔다 또 막혔다 산이 담긴 그릇을 어따 써야돼 어머나 이광상님은 또 다크서울의 매력에 북빠졌구나 기름통 많이 있네 이제 뭐해야되지 산을 얻었는데 자 아르마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산을 얻었으면 저기 무너졌고 저거 봐봐 자 아무튼 더러운 세포들을 녹일 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더러운 세포가 어딨었죠 더러운 세포가 어딨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르 이르메님이시군요 이르메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내 안의 악마가님 반갑습니다 아르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게임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근데 어디로 가야되죠 또 길을 잃어버렸어 무슨 더러운 조직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랬었는데 조직을 부식시켜줄 수 있는 산을 맞어 얻었어 얻어서 어디 갈 수가 있었는데 내가 왜 모르겠지 지도는 뭐야 다시 올라갈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쭉 가볼까 이런걸로 갈 수 없나요 세워서 못 가나 못 갈 것도 같고 소문이 없는 짓을 하는 것도 같고요 아니 뭐 잡히는 뭐가 없나 어이 잡힌다 오 됐다 됐다 야이 거기가 아니지 아 여기구나 맞구나 맞았어 렌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아아아아 가자 어 이거 태울 수 있다 더러운 놈들 한 대 때리던데 이게 더러운 게 빨간 게 이 사람을 톡톡 때려 어 공장이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가 어디였지 모르겠다 아 저 밑으로 가야되나 아우 더러워 이건 아니겠지 돌아가서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밑에 어디로 지나갈 수 있던 그 그 점막 같은 게 펼쳐져 있어갖고 점막 종양 있죠 이거봐 이거다 음 됐어요 정제의실로 들어갔다